어쩔 수 없다 이건, 이거 능력이 너무 딸려서 어쩔 수 없다 이거 스킵하고 갑시다 이길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기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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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그리즐리 맥람이 좋아요 자 벽 부시고 내가 완전히 무언가 되는구나 좋아요 그리즐리 덤벼 이 새끼들아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폐왕색 폐왕색 좋아 좋아 다음 지나가자 지나가자 여긴가보다 여기가 덤벼 덤벼 스톰어머 좋아요 스톰어머 좋아요 칸타쿠리부터 죽여야겠다 칸타쿠리 칸타쿠리부터 죽이자 어쩔 수 없다 너무너무 friendly 지금 평생 스토머 자 기어포스 다 때려 부셔 씨발론드 어디있어 이 새끼 카타쿠리 어디있어 풀고 딥 풀어야 돼 이제 야 카타쿠리 아까 다 잡았는데 이거 어디 왜 다 피가 찬거야 이 미친 새끼 스토머 스토머 기간트 바주카 좋아요 뒤졌다 토양색 토양색 위하고 여기서 차쿠리 죽여버려 저같이 슬프 짠 기간트 도움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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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콜 죽였는데 방금 죽였는데 또 생겨나? 죽여 죽여 빨리 다음 사탕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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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죽어라 장성새끼 녹았어요 죽여 들어갈 수 있어 역시 루키야 제일 세 내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어 자 자 가자 가자 자 이제 자 들어왔어 다음은 진베 죽여 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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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비와라의 위치에 마사아의 사진! 르비사! 비그맘은 지금 무엇인가요? 기제이 빙초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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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비와라의 위치여 마사아! 마사아! 이 새끼 뭐 완벽하지 망가 완벽하지 않는 옷이 이 새끼 진짜 쓰레기야 이거 지금 빙맘이 어딨어? 오어 와 빙맘 나랑 키대바 와 개코 승리조건 변경 뭐야! 뭐야! 씨..봐! 뭐야! 뭔데! 마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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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는데 이거? 어떡하지? 파타코리를 잡아야 되나? 어떡하지? 이 치지나 제네한테 맡기고 애들 살려 빨리 살리자 좋아요 떡시 야 떡 야 떡 저 떡새끼 죽여야 돼 와 떡새끼 죽여야겠다 안 됐다 가타코리 저 새끼 돌려야 됐네? 파타코리 저 새끼 돌려야 됐네 좋아 댐벼 파타코리 빨리 댐벼 이 새끼 죽여버려 빨리 파타코리 빨리 죽여버려 파타코리 빨리 죽여버려 파타코리 빨리 죽여버려 폐광색 폐기 기간트 바주카 죽었다 카타코리 이 새끼 저 카타코리 죽였어 가자 도망가자 이제 얘들아 도망가 와 왜 이렇게 대장 많아 여기 파타코리 파타코리 전투는 피하라고? 무게 뚫노 스토르 파타코리 스토르 야 카타쿠리 내가 죽였어 근데 왜 또 살아나는 거야 좋아요 죽였어 가자 가자 빨리 도망가 야 카타쿠리한테 도망가 야 카타쿠리 개심새끼야 졸라세 도망가 죽여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빨리 가자 좋아 야야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빨리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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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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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느낌 무릎불 뭐야 아 클리어 했나보다 아 윈했다 다행이다 아 카타쿠리 저거 개쎄네 버그로 만들었나봐 자 징베도를 얻었고요 무릎에도 뭐 다 2렙도 됐고 상대의 신랑 의상을 획득했습니다 좋아요 잘 싸운 것 같아 아 그 조금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작전 실패 탈출 토트랜드 비만 암살에 실패하여 보조를 꾀하는 연합군 제르만 66에 힘을 빌려 적들의 추격을 뿌리치며 배로 향한다 좋아요 루피 해야돼 루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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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는 어? 돈 좀 모으지 않고서는 절대 못해 저거 절대 못해 아 여자였구나 쟤가 아 わぁあ! ゲッジ! クソ、あのババア! ビッグファザーもそんながくは持たねえな! はえとこ、にげねえとまずいが! 俺、やっぱ外出てぶっ飛ばしてくる! ダメよルフィ! 私たちはサンジくんを連れ戻すために来たんでしょ? サンジくんの家族を救いたいって望みもかなった! 応戦する暇があったら、脱出する策を考えるの! ひとつ答えろサンジ! なぜ助けた? まんまと敵の罠にかかった、憎き仇の俺らを! 父親が悲しむ! 私たちが悲しむ! あの人に顔向けできないような生き方は、俺は死ねえ! だから見とめろ! お前は俺の父親じゃねえ! 二度と俺たちの前に現れるな! 現れるな! よくわかった! 約束しよう! もうお前にも! イーストブルーにも近づかん! ギャングベッジ! 門を開けろ! お前たちが逃げるまで、我々ジェルマが護衛を受けよう! よし! 時間稼ぎなら俺も! いいんだルフィ! 出来損ないに狩りなど作らない! あいつらなりのけじめだ! わかった! 行くぞ! 作戦開始だ! 重な ごまいて! お前は! お前は、 もだいじんをつけたり! 隙屋と、 隙屋さんのキャラクティーを目着地へへと 下は、 隙屋さんに、 隙屋さんのキャラクティーを適用すると 進み去!! ごまいて! お前たちが、 行くぞ! 行くぞ! 공업 굉장히 많이 했다 요정도면 요정도면 괜찮아 좋아 요정도면 괜찮아 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 다음 어디야 좋아요 스톰 스톰 죽였고 나 어딨어 태양색 폐기 어디야 그 다음 저까지 대장들로는 나를 막을 수 없지 이제 저희도 도와주자 저희도 도와주자 때려 때려 일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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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맘 죽여버렸어요 자 일단 죽였으니까 괜찮아 빅맘 한 대 먹였어 빅맘 됐고 아니 한 번 더여야돼 됐잖아 긴 거 같은데 근데? 자 니마는 무료카송무 했고요 저 로봇 나가네? 좋아요 격파했고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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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자꾸 다 물려있냐? 자 불 야 애들아 빨리 도망가자 애들아 빨리 도망가자 이제 도망가자 도망가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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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평양색 패기 빨리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자 됐어 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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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네 칸탑불이 새끼 죽여야 되네 그릴레 날려버리래요 그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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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칸타쿠이잖아 씨바 얘는 칸타쿠이잖아 디어 보스 죽여버려 칸타쿠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칸타쿠이 개같은 새끼 어딨어 아 미친놈 자 카타쿠리 죽여버렸어요 자 날려버렸고 카타쿠리 어디야? 길이 어디야? 쟤네 살려야돼 쟤네 쟤네 살려야돼 쟤네 살려야돼 야 큰일 났다 이거 세마리 한번에 잡았죠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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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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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릴레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 씹새끼 어딨어 좋아요 일단 폐황색 폐황색 쓰고 일단 죽었어 브릴레 죽었어 어디야 씨 어디야 씨 저쪽인가 본데 애들 달려 달려 오자 비쳐 뭐야 이 씹새끼 아 상대 도달했다고? 저거 싸워야되네 저거 싸워야되데 저거 싸워야되네 아 저거 싸워야되데 저거 싸워야되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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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태양색 좋아요 밍맘 죽여버렸죠? 별거 아니구만 아 루피가 이게 반쪽형 스킬이 꽤 많아서 좋아 그리고 딜이 지금 거의 퓨스텍 가까이 돼서 개쎄다고 지금 밥 먹고 빨리 도망가 이때 이때야 얘들아 빨리 도망가 엄마가 도망가게 돼서 엄마가 도망가게 돼서 나중에 구할게 너희가 손님의 수단으로 안으로 갈게 저희가 가서 푸딩 도와야 되나봐 저희가 가서 푸딩 도와야 되나봐 몇 번째냐 패왕색 페로스 페로 빨리 잡아야겠다 이리와 자 기어 세컨즈 쓰고 빨리 기어 보스 쓰고 빨리 죽여버리자 그냥 이거 한 마디 죽을 것 같은데 아니네 죽여버려 끝내 끝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페로베로스 끝났어요 와 루피아 최고야 루피아 최고라고 판정이 최고야 자 써니오로 가는 향로 아니 써 써니오로 가는 통로 개방 좋아요 아니 여기서 스킬 배워요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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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타코리 분명 죽였는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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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와스 바론다! 아 거울로 들어갔구나! 맞아 거울! 아 또 A이네 벨지에도 아이템 얻었고 총리 얻었고 좋아요 좋아 좋아 E7D 해방 E7D 해방했어요 벨지도 해방했고 그럼 루피는 어떻게 되는거지? 어 뭐야 7단계가 있네? 2단계가 끝이 아니네 동료를 지키기 위해 테러를 끊고 혼자서 카타쿠리와 맞서는 루피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카타쿠리를 뛰어넘고 동료들 곁으로 귀환하려고 한다 루피 능력치를 좀 더 하드하게 올리자 루피가 카타쿠리를 미드월드에 아 미니키는 미니키는 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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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이 신경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루피가... 루피가... 루피의邪魔을 하고싶어? 루피의邪魔을 하고싶어! 자 카타쿠리만 죽이면 될거같아 안죽지 능력치 장난을 가지고 장난칠거라서 안죽지 능력치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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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 미친새끼? 와 뭐야 이거? 이 업버스 와 오 알겠습니다 음? 뭐하냐? 저한테 어떻게 된거야? 우리의 산드라고 말하 tou가 빅크 맘까지 내려온다고 말하자 비유올려 좋아요 죽여 버려 스켜만 안해도 내리쫄자 그냥 뭐야 갑자기? 너 빨리 때렸나? 아 1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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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마귀알몬같이 능겨가지고 왜 루피를 싫어하냐 나뭇같이래 여기가 이미 빨라야 내가 도망가고 싶어 아키는 거고 계속해서 그 시나리오는 거고 그 시나리오는 거고 그 시나리오는 거고 하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껸윙,武装, 하옹, 하옹...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私は甘くないぞ おう! そのところだ! よろしく! オッサン!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レイリーさん! いや レイリー先生… 師匠だ いつかレイリーが言ってたんだ 強敵と戦うほど 強くなるって 俺にも見えるかな? 少し未来… ん? 調子に乗るな チビスケ! あいつを超えたい! 俺 全力のあいつに勝ちて! 中国の男に! 質問に答えは… 何故戻ってきたか? 逃げたと言われる端より 死を選びに来たか? それとも 実力の差に気づき 参加に入れて欲しいと 懇願に来たか? お前に勝ちに来た! 俺に勝ちを… それはこのチャンスで当面に対しての敵を… 勝ちに来た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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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勝ち取り戻してみたよ! レイリーの方で… 勝ちに来たくない! 회왕색! 자, 기가한트! 바둑카! 좋아요 뭐야? 뭐야? 누가 독침 쐈는데? 쟤는 왜 이러지? 뭐지? 왜 이러지? 쟤는 자기를 찌른 거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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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다른 폼이 있나? 바운드맨 말고 다른 폼이 있나보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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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춤이 나가는 것 같다 왜 이래? 아니, 아까만 잘하네 아까만까지.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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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의 다 잡아가죠 무력치 좀 올렸는데도 무력은 얘는 약하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좋아요 야 이제 죽을때됐잖아 죽을때됐잖아 와 잡았다 아 롤 트롤새끼들 많아가지고 오늘 일찍 입고 왔어 롤 트롤새끼야 죽여버렸네 유리집씨 박연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추천 고맙습니다 뭐야 이 새끼 또 일어서 했어 아니 쓰러질거면 진작 그냥 쓰러지지 왜 쓰러지고 쓰러져 뭐야 모자가 언제부터 저렸냐 자 와노쿠니로 와 SS 좋았다 완벽했다 좋았다 빅맘 해방됐고요 빅맘 해방됐어 아 아 아 아 아 피도 피도 サニー号だ! ルフィ達は無事サニー号にたどり着き、仲間達と再会を喜びあう。 一方、プリンは一人、街の路地裏で座り込んでいた。 なんて、美しい瞳だ。 よし、調理開始だ! 完成だ! ビッグマムを止める最強のウェディングケーキ! クリンちゃん、ルフィが鏡から出てきたら、君とはここでお別れだ。 俺のフィアンセ役はプリンちゃんでよかった。 おい、サンジ! サン! 最後に一つだけお願いがあるの。 一方、ラクホの所に Cadillacは amountsないで、 一方、韓国犬が溢れ上がったよ。 それが大変だ。。。 ステリ Алекс thờiでしょ? サニーを不規範できるのが、 도토란드에 도토란드가 연락을 하며, 도토란드에 도토란드를 지키고, 도토란드를 지키고, 도토란드를 지키고, 도토란드를 지키고? 아니 그냥 영입하면 되잖아 대에 올라타란 말이야 자 게임을 어렵지네 완오크리 진짜 왔어 진짜 縄張りから脱出を試みるが、敵の激しい追撃を振り切れずにいた。 一方、ウェディングケーキ運搬を任されたベッジは、食い煩いのビッグマムをルフィ達から遠く離れた島まで誘い出すことに成功する。 ここまで引きつければ問題ない。野郎ども、撤退だ! あとは、黒足とプリンのケーキの味次第。 死ぬほどおいしい。これこれ、ウェディングケーキ。 ウェディングケーキの甘みに満足し、正気を取り戻したビッグマム。 直ちにルフィ達への更なる追撃を開始する。 大艦隊に包囲され、ここまでかと思われたその時、ルフィ達を救うべく現れたのは、太陽の海賊団だった。 彼らは、かつてのジンベエの仲間であり、ジンベエはたまらず、ルフィにしんがりを願い出た。 ルフィ、わしゃあ、あいつらを置いてはいけん。この船の最後尾、わしに努めさせてくれ。 忘れんな、ジンベエ。お前の船長は、もう俺だぞ。死んでも死ぬなよ。 ジンベエたちの尽力により、ルフィ達は、ビッグマムの縄張りを脱出。 ゾロやキンエモンの待つ、次なる目的地、ワノ国を目指す。 その登場。ルフィは、世間から再び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た。 四甲の一角に、大打撃を与え、その幹部をも倒したことで、賞金額も。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ルフィさん。あなたの懸賞金額、15億ベリーですよ!? その頃、ルフィを取り逃したビッグマムも、ワノ国を支配する百獣海賊団の王者、カイドウと密談していた。 いいよね?麦わらの首は俺が取る、邪魔すんなよ、カイドウ。 あの小僧に恨みがあるのは俺だ。来るなら殺すぞ、リンリン。 一方、先にワノ国に潜入していたゾロ、ウソップ、ロビン、フランキ。 彼らは金エモンの指示でカイドウの動向を秘密裏に探っていた。 だがゾロの持つ黒刀、シュウスイが紛失したワノ国の国宝であったため、窃盗犯とみなされたゾロはワノ国全土で使命手配されてしまう。 そんな騒ぎも知らず、ルフィたちはワノ国に到達。 荒波に揉まれるうち、仲間とはぐれてしまったルフィは一人ワノ国を探索する。 おきろまでゾロの口か、ルフィは私を就会したい。 それではとても、一つか、金エモンの方向に合うと、 次の上にマージします。 人とは逃避害に死によって Law人の統統 Nice Star State War . オーキンス! 今すぐそいつを捉えろ! カイドウさんにはまだ言うな はっ おそらく浪人の正体は 麦わらの一味の一人 海賊狩りのゾロかと であれば 麦わらの一味が他にも潜り込んでいる ドレイク 一人残らず探し出せ 彼らが何の裏面について 彼らは何の裏面について 彼らは何を落としているのに おい!サンキー! おい!サンキー! どこだ! 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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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俺は! あっ ゾロや? うん? 이 녀석이... 루피! 왔어! 역시 Zoro! 너무 오랜만이다! 다들 같이? 응.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 녀석은 롱니라는 것인가? 롤로노아, Zoro. 아! 너는... 무니와라... 너희도가? 관광을 잊어버려 너희들이 왔다는 것은 추천 감사합니다 무니와라의 위치 이제 호킹스를 잡아야 되나 본데? 이미 드래그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친구들 그 이유는 시간의 문제일까? 무슨 말이야? 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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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미친놈이야... 소란 피우지 말라니까... 나중에 사과하는데... 도라에 같은 새끼인데... 아... 개웃기네... 아 역시... 어...